이게 수학의 정서, 문학, 이것도 보면 안 맞지. 아니, 뭐야, 군대에서 보낸 편지가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이건 진짜 안 돼.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뜨겁게 사랑했다고 이거 태운 거 봐. 태운 김에 다 태워? 태워. 태워? 아... 아, 이거 태운 거 봐. 잠깐만요, 이거 애칭이 서방이야. 서방.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비우셔야지. 참, 근데 정말 보통의 경우는 어때요? 나 진짜 이것도 너무 궁금했어. 여기서 기준 하나만 잡아주세요. 너무 소중하게 정성들을 써줬다. 제 입장에서는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만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쁜 사랑 할 거예요? 하고 싶죠, 무조건. 그럼 그 이뻐하는 사랑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예의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내주는 걸로. 예, 예. 예, 보내주는 걸로. 아, 여기에 세상에 편지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요. 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MC들이 진짜 재밌네요. 너무나. 됐거든요. 저기 그것도 괜찮을 거고. 봐봐, 봐봐. 이름 있어, 없어. 잠깐만. 그 스케치북이 저거 내가 한번 먼저 볼게요. 작가님이 그거 우리 프롬 써줬. 아, 진짜? 잠깐만요. 프롬이야.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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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푸터. 아이고. 프롬푸터. 야, 잠깐만. 이게 누구야? 아이고. 야, 기스 자국이. 야, 아이고. 그멘트해 주세요. 프롬푸터라고. 아이고. 어떤 작가님이 너한테 뽀뽀 자국을 남기니? 프롬푸터로 작가님이 써주신.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프롬푸터 아니에요. 프롬푸터라고 해서. 아, 그래요? 프롬푸터야. 아유, 야. 어떤 작가님이 이렇게 그냥. 프롬푸터로 이거. 이게 앞에 이러시는 거지? 균상 씨. 균상 씨. 아이고, 여기는. 나린 씨. 프롬푸터야. 우리 남편이라고 써있는데? 결혼을 몇 번으로 하신 거예요? 서방 남편 난리 났는데 지금. 아니, 저런 둘 중에 사랑해 봤죠. 프롬푸터, 프롬푸터. 우리 결혼하면. 아이고, 진짜. 어떤 작가님이 우리 결혼할 만이라고 했지? 야. 작가님 누구예요? 자수예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여기 재환 씨랑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 누구예요? 여기 이제 콘서트 그냥. 아, 콘서트. 제 20살 때. 네,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20살 때. 이런 게 나온다니까. 너무 재밌다, 여기. 노래 밴드 그때 누가 나왔었어요? 저 말고. 다 결혼하신 분들. 아니야, 왜, 왜.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안 있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여. 어떻게 됐다. 언제나 여보가 함께 킥킥. 야, 아그샛별은 뭐야. 최고 박막. 얼마나 사랑한 거야. 야, 너 사랑꾼이구나, 너. 예쁜 붕어 여보님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울까요? 이거는 진짜 지울대. 야, 여기서 멘탈이 내가. 우리가 온전히 시대의 카소노바의 집이었어. 야, 진짜.